엑소큐의 중독 이제 시작합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과연 컴백 무대를 앞둔 엑소 어떤 모습일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주시죠 중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기록갱신을 계속하고 계세요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엑소 하면 퍼포먼스잖아요 특히 이번에 볼 두드리는 안무가 있었는데 카이씨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톡톡톡톡 와 솔직히 카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멤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톡톡톡톡 귀엽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흐뭇한데 팬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팬들이 준비한 선물 엑소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컴백 응원 맨션을 보내주셨어요 하루 종일 맨션이 끊이질 않았는데 엑소 분들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다 보여주세요 엑소 사랑하자 저도 하나를 골라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와 인도네시아 오늘 오빠들이가 오빠들이가 컴백 스테이지 할 거죠? 그러니까요 화이팅 힘내요 저는 여기 항상 오빠들이의 곁으로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같은 엑소 중독대박 위아원 와 와 이 많은 팬들이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여러분 잠시 후면 엑소의 컴백 무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 리허설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또 채널 얼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엠카에서 준비한 스페셜 무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백현씨 이 문... 아니 지금까지 부모님들께 사랑한다고 못하시는 분들 이 무대를 통해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엑소도 저희 무대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께 통화로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몰래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가수들이 준비한 특별한 영상편지와 그리고 엠카 스페셜 스테이트 함께 만나요 만납시다 만납시다 만나요 네 되시죠? 그렇습니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엑소 컴백 무대 궁금하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восем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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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